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안드로이드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시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까지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데이터를 어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어떤거? 파일즈 디렉토리를 이용한 아이오, 인풋 아이오, 자바 아이오 아시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 파일즈 디렉토리를 이용한 아이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구요. 다음으로 리소시즈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프리퍼런스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프리퍼런스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나머지 파일즈하고 리소시즈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파일즈 디렉토리를 이용한 아이오, 인풋 아웃풋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파일즈 폴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어플이,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도중에, 좀 연구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럴 때 안드로이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파일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파일즈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이따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구요. 그 위치, 위치가 여기 보면 데이터 슬러시 데이터 슬러시 패키지명 해갖고 파일즈가 있는데, 그 응용 프로그램의 패키지명, 그 아래에 파일즈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파일즈 폴더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파일즈에 있는 폴더, 응용 프로그램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연구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패키지명이 있구요. 패키지명 밑에 캐시라는 폴더 라이브러리 파일즈가 있죠. 그래서 그 파일즈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인풋 아웃풋은 실제로 코드를 보거나 이런 것보다 예제를 딱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lipse를 실행해냈구요. Eclipse가 실행되는 동안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이 됐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누가 어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빠르게 퍼포먼스가 높게 관리하느냐 그게 바로 응용 프로그램의 장점, 아니 저기 응용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하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로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를 열었구요. 라이브를 못 찾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예제는 이런 게 에러가 없이 다 배포가 될 겁니다. 네 됐죠. 자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에 뭐가 있냐면 매니페스트를 열어보면 매니페스트는 일단 액티비티가 하나만 있네요. 그러니까 뭐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구요. 다음에 레이아웃 볼게요. 레이아웃 보니까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XML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에디트 텍스트,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져 있구요.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 있고 버튼, 텍스트 뷰 버튼,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구동되고 있으니까 구동되고 있는 동안 잠시 퍼즐을 눌러서 제가 녹화를 좀 중지를 하구요. 다 구동되고 나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이 다 됐습니다. 먼저 데이터 아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이 있고 데이터 델리트가 있구요. 위쪽에 에이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아웃을 누르면 어떠한 로직이 흘러가는지 보면 데이터 아웃 버튼이 이렇게 있죠. 데이터 인, 델리트, 그 다음에 엘트, 아웃, 그 다음에 텍스트 인, 여기에 있는 텍스트 뷰일 겁니다. 먼저 아웃, 아웃을 누르면 자 리스너가 있구요. 리스너에서 아웃 버튼을 누르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 출력 스트림이죠. 출력 스트림을 얻습니다. 이거 리뷰를 하고 나서 혹시나 자바를 자바의 아이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코드 리뷰를 하고 다시 장표로 가서 자바의 아이오에 대해서 잠깐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 스트림은 뭐고 파일은 뭐고 아웃은 뭐고 감이 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자바 관련 서적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셔서 자바의 아이오 굉장히 뛰어난 아이오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아이오 기능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자바 아이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다는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일단 출력 스트림을 하려 만들었구요. 그래서 널을 넣었구요. 자 트라임은 감싸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오픈 파일 아웃풋 스트림 ex.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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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을 열어서 거기다 이제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쓸거죠. 어떤 내용을 쓸건데 이 파일이 없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오픈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ex.txt 파일을 열었구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모드 프라이빗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권한 설정이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쓰겠다. 다른 데서는 쓰지 못하겠다.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쓰지 못하겠다. 다음에 스트링을 얻습니다. 스트링 아웃 et.out et가 뭔지 볼까요. et는 edit.txt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대요.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글을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글을 갖다가 스트링으로 뽑아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방금 위에서 오픈한 파일 있죠. 거기다가 write 씁니다. 그래서 out.get byte 우리가 스트링을 갖다가 이렇게 파일에다 쓰려면 바이트 단위로 쓰고 읽어올 때로 읽어올 때도 바이트 단위로 읽어오죠. get byte 스트링에 스트링에 그 메소드 중에 굉장히 훌륭한 메소드 바이트를 얻어내는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그 바이트를 얻어내서 그 얻어낸 바이트를 가지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씁니다. 그 다음에 토스트에서 write 끝났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에다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 아웃풋 스트림을 열었으면 오픈했으면 닫아줘야 되죠. 그래서 클로즈 해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대로 자 a b c d e f g 까지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웃풋했어요. 아웃풋하면 e x.txt에 쓰여지겠죠. 자 제가 쿵 하고 눌렀습니다. write end 워낙 짧은 한 글자가 2바이트밖에 안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이니까 14바이트 쓰는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거 여기까지가 자바 아이오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거구요. 중요한거는 이 e x.txt 파일이 어디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봅니다. 자 우리가 ddms 탭을 열어보시면 퍼스펙 그 화면에서 ddms를 열어보시면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를 하세요. 여기에서 ddms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dms를 열어서 보면 자 파일 파일 익스플로러가 있죠. 여기서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패키지명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패키지 어플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com.example android underbar 25 underbar 1 underbar ex1 얘가 뭐에요? 실제로 제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얘죠. 얘의 패키지죠. 그래서 얘를 딱 열면 파일즈라는 폴더가 보일겁니다. 이 파일즈라는 폴더를 열어서 딱 보면 ex.txt 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바 파일에서 파일 아웃풋 스트룸으로 만든거 얘가 있으면 바로 열릴 것이고 없으면 만들어서 열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된거구요. 실제로 얘를 데스크탑으로 뽑아볼게요. 실제로 A,B,C,D,E,F,G 제가 방금 에뮬레이터에서 타이핑한 글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뽑아 추출해 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얘가 저장하는 거구요. 얘가 그 PC로 저장하는 거 얘가 그 스마트폰 스마트폰 에뮬레이터로 정보를 넣는 겁니다. 푸시 풀 그래서 풀 땡겨서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한번 저장을 했구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윈도우 탐색을 열어서 바탕화면에 보니까 ex.txt 여기 있죠.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A,B,C,D,F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단말로 하시면 단말에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못하게 락을 걸어놓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보일 때는 락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뭐하고 각 제조자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 막아놓곤 합니다. 막아놓습니다. 제조자들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인터넷을 뒤져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본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거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할 시간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여기 DB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는 보곤 합니다. 디버깅을 하거나 할 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자바 파일에서 간단하게 어떤 우리가 뭔가 영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데이터가 있다 하면 어떻게 이 어플리케이션이 완전히 삭제되기 전까지는 꽁꽁 숨겨놓고 잘 관리를 하고 싶어요. 어떤 데이터를 그럴 때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자바에서 제공하는 IO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요. 걔를 갖다가 라이트를 하면 어디에 라이트가 된다는 거 데이터 데이터 패키지명 아래 파일지 폴더에 해당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저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반드시 파이널에서 뭘 해줘야 된다? 클로즈 해줘야지 된다는 거 자바의 기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표로 다시 올까요? 네 그래서 파일지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리소시지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입니다. 연구적으로 관리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파일지 아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 전의 내용이죠? 이 내용 좀 수정하고 올게요. 네 됐습니다. 삭제하고 왔어요. 자 안드로이드에 보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그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할 때 리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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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리에스라는 폴더가 존재하죠. 이 안에다가 로우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아이오에 대한 기초가 확실하게 되신 분들은 이 정도 내용은 아주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금방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저장되고 그 디렉토리 구조만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리소시에서 인풋 스트림 뭔가 읽어오는 거죠. 이제 인풋 스트림 아까 아웃풋은 출력하는 거였고 인풋 스트림은 읽어오는 스트림이죠. 자 인풋 스트림 하나 객체 만들어 놓고요. 선언을 해놓고 걔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할 때 어떻게 되냐면 겟 리소시즈 리소시즈면 리소스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다음에 오픈 로우 리소스 자 리소스 아래에다가 로우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가 reex.txt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파일을 지적해 놓으면 걔가 바로 아래 모든 객체에 유니크한 아이디 값을 저장하고 있는 r.java 젠 밑에 있는 r.java에 등록이 되고 걔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r.ro r.e.e.x라고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프 스트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디로부터 인프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리소스에 r.a.w.e. r.e.e.x.txt 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읽어드리는 거니까 읽어드리는 거 이것도 자바에 아이오에 대해서 학습이 되신 분들은 쉽죠. 바이트 배열 구해놓고요. 내가 얼마큼 한번에 읽을 것인지 인프 스트림에서 어벨로 인플 스트림에서 읽어올 수 있는 만큼 다 배열의 크기를 정한대요. 한번에 읽겠다는 얘기죠. 다음에 데이트 인프 스트림에서 리드 읽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데이터 배열을 주면 한 번에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읽을 게 없으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마이너스 1 리턴 되고요. 다음에 읽어오고 나서 뭘 해줘요? 그 텍스트 뷰에다가 셋 텍스트 에서 스트링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해서 담고 있습니다. 자 r.a.x 열어보면 안드로이드 example today is fine 뭐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 얘를 실행을 해서 저 글자의 내용이 다 읽어져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고요. 자 r.a.x.txt 파일의 내용이 요겁니다. 안드로이드 example today is fine 그래서 실제로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읽어왔는지 보도록 하면 다 들어왔네요. 무리 없이 자 여기서도 보시면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리소스 리소스 밑에다가 내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 그럼 여기다 일단 사전적으로 저장을 해놓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getResources의 오픈로우 리소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다 가져와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장표로 와왔고요. 자 이제 제가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의 스트림 아이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바의 아이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아이오가 있죠. 이는 아이는 인풋 그 다음에 오는 아웃풋이죠. 그래서 얘가 입력 얘가 출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PC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뭔가 데이터를 읽어요.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애는 아웃풋입니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출력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면 인풋 인풋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메소드들이 대부분 다 라이트 써야 되니까 어떤 문서에 쓴다 화면에 쓴다 뭔가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다 라이트라는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 인풋에는 거의 다 리드 뭔가 읽어오는 거죠. 리드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이렇게 저장 매체가 있어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 데이터를 뭔가 막 출력을 해요. 그러면 아웃이고요. 데이터를 막 가져와요. 읽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을 하면서 생각할 거는 딱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데이터를 내가 출력을 한다. 그러면 아웃으로 시작하는 스트림 스트림이 연결되어지는 거 스트림이 뭐 이렇게 선 시냇물 그런 뜻이 산정용으로 연결하는 스트림을 만드는데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아웃풋 스트림 뭔가 아웃풋 스트림에서 파생된 무슨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됐건 어떤 거가 됐던 간에 아웃풋 스트림만 만들면 돼요. 구할 줄 알면 돼요. 다음에 인은 마찬가지겠죠. 스트림이 있는데 뭔가 읽어와요. 인풋 스트림 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모든 데이터를 그림이 됐건 문자가 됐건 어떤 데이터가 됐건 다 읽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명심할 거는 아웃과 인풋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여기서 파생된 클래스들이 엄청 많겠죠. 파일 오브젝트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바 전문서적을 통해서 그때그때 어떤 스트림을 써야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거의 비슷한데 리더라는 게 있죠. 리더 얘네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은 1바이트씩 읽거나 써요.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문자 단위로 읽고 오거나 쓰는 리더라는 또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연계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바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바 전문서적을 통해서 자바 아이오에 대해서 뛰어난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쉐어드 프리퍼런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쉐어드 프리퍼런스는 뭐냐면 쉐어드 프리퍼런스 클래스를 이용하면 특정 데이터를 연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액티비티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어 응용 프로그램의 초기값 또는 설정값을 관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쉐어드 프리퍼런스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저장을 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갖고 만들면 이렇게 아까 우리 파일즈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패키지 명 밑에 쉐어드 언더바 프리퍼런스 프리퍼스라는 이런 그 폴드가 생기고요. 그 밑에 XML 파일이 생깁니다. 이 XML 파일이 생긴 다음에 여기 보면 XML 파일에는 이렇게 맵 형식이 되었고 스트링 네임값 밸류값 여기가 네임이고요. 여기가 밸류 즉 키값 밸류값으로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쭉 저장이 돼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여기 저장이 되고 변경하면 또 변경도 되고요. 모든 걸 다 관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것도 봅니다. 아 요거 보기 전에 가장 큰 특징 하나 보면 모든 액티비티에서 공유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어플이 한 번 설치된 다음에 삭제만 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얻은 사람은 속도가 좀 느리다 화해를 읽어오니까 좀 속도가 느리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요즘은 워낙에 단말기에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 정도 느린 거는 사람들이 거의 인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쉐어드 프리퍼런스가 속도가 느리다는 건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실행시켜 놓을게요. 먼저 실행시켜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 먼저 구경을 하고 코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이 됐고 액티비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됐죠. 자 코리아 한글 자 한국은 대한민국은 한글을 사용하죠. 세팅했어요. 자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지우고 USA 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에뮬레이터인가 약간 조금 버벅거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타겟에서는 금방금방 될 겁니다. 잉글리시라고 할게요. 세팅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서 데이터 저장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를 다 깨끗하게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 지웠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입력했던 그 값이 그대로 살아있죠.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어딘가가 어디라고요? 쉐어드 프리퍼런스 폴더에 해당 파일의 XML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에드 텍스트 있어요. 그래서 컨츄리 나라하고 랭기지 명 그 다음에 버튼이 있어요. 세팅을 하는 버튼이 있죠. 걘을 다 초기화 시켜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방법 쉐어드 프리퍼런스 사용방법 사용방법입니다. 자 버튼을 딱 클릭을 하니까 쉐어드 프리퍼런스 선언을 해주고 초기화를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SharedPreference 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바로 쉐어드 프리퍼런스라는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그 파일의 이름이에요. XML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XML 파일을 이름을 적습니다. 이미 파일이 만들어진 거면 그 만들어진 파일을 지정해서 관리가 되고요. 만약에 이 파일이 없다 라고 하면 새로 만들어 줍니다. 자동적으로 다음에 쉐어드 프리퍼런스 에디터를 이용해서 에디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을 관리하는 거니까 에디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에디터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와 국가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를 GetText에서 ElitText로 다 구해왔고요. 이 스트링 값을 에디터 우에서 만든 편집기죠. 쉐어드 프리퍼런스 편집기 편집기에다가 푸트 스트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푸트 스트링인데 인트 형도 돼요. 푸트 인트 이런 거 되고요. 기초 데이터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이름 키값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밸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츄리는 뭐다 방금 같은 경우는 USA 미국이었고 랭기지는 어디? 저기 ENG 영어였죠. 한글 한국이다 코리아 그 다음에 한글 이렇게 지정을 처음엔 했었고요.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끝내면 안 되고 커밋이라는 명령을 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간다? 프리퍼런스.xml에 다 커밋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 여기는 편집하는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가 편집하는 과정이었고 인임지 미니메소드가 있는데 인임에서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shared preference get shared preference 에서 preference 하고 있죠? 다음에 country language 되고 있고요. 기본 초기값이죠. 초기값 초기값을 country korea language 한글 이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러나서 eat country 얘는 텍스트 에디스텍스죠. 에디스텍스에다가 그대로 country 찍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구문 있죠. 요구문 그렇죠? shared preference 게스팅하는 거 값을 얻어오는 건데 처음에 이 어플을 처음에 설치하고 여러분이 처음에 이걸 실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 preference라는 그 xml 파일이 없겠죠? 그때 초기 세팅을 해주는 코드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값 값이 없을 때 초기값을 이렇게 세팅을 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한번 화면에 출력을 했고요. 다음에 어떤 값을 바꿔요. 바꾼 다음에 그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다시 하면 그 edit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preference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퍼런스는 어디 있는지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DMS에 제가 보면 자 열려보면 shared underbar prefs 라고 해서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열어보시면 프리퍼런스 xml 만들어졌죠. 자 마찬가지로 꺼내볼게요. 바탕화면에 꺼내본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자 적당한 그 편집기 메모장 메모장 열어볼게요. xml 파일인데 메모장 나오니까 굉장히 촌스럽게 나오네요.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편집기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많죠.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들여쓰기도 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이 나라가 USA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ENG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저장이 된 거겠죠. 여기서 만약에 지울까요? 지우고 제가 여기서 또 지웠어요. K-O-R-E-A 입력했고요. Delete 한글 H-A-N-G-E-U-L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Setup을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Shared Preferences 들어가겠죠. 다시 와서 다시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열어보면 한글 어디예요? 랭기지는 한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컨트리는 코리아 되어 있는 거 보이시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Shared Preferences 처음에 초기화하는 부분 디폴트로 정해줘야 되는 부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디폴트로 처음 만들 때는 뭐도 정해줘야 돼요? Name 값도 Key 값도 정해져야 되겠죠. Key value Key value 정해주시고요. 디폴트 값 코리아 한글로 줬습니다. 다음에 수정할 때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원하는 값 적절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첫 시간 괜히 뭐 간단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파일즈 디렉토리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리소스에서 파일을 갖고 오는 방법 텍스트만 했는데 비트맨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ared Preferences 이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키와 밸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데이터의 조금 더 심화적인 과정을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